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매일매일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 오늘도 바로 렛츠고! NBA 2K21은 플스5 버전의 최소 150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NBA 2K21을 플레이하고 싶다면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3687이 업로드했습니다. 150기가가 필요하다고 쇼? 플스4 버전에서는 약 50기가가 필요하고 보시다시피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는 다운로드를 위해 72기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플스5용이 박스에 적힌 내용이라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물론 내일 플스5를 론칭하면 알 수 있겠죠. 다음! The Last of Us 2는 아직 플스용으로 최적화 여부나 업그레이드 여부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플스5에서 실행할 때 플스4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투 중에 활을 당기면 듀얼센스의 적응형 트리거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고 무기를 발사할 때마다 컨트롤러의 느낌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모터보트를 제어할 때도 듀얼센스를 통해서 시동 걸 때나 조종하는 동안에 피드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갓 오브 워 역시 듀얼센스를 테스트한 결과 향상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플스5 론칭하는데... 한 대 낚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큰일났네... 설명란에 가시면 게임 레이더에서 만든 플스5 업그레이드 확정된 게임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캐나다에 기반을 둔 인디 게임 개발 회사 비헤이비어 인터랙티브는 오늘 멀티플레이어 공포 게임 데이바이 데일라잇이 플스5 및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 출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게임은 차세대 콘솔에 맞춰 열린 비욘드 데드바이 데드라잇의 일부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데드바이 데일라잇은 11월 10일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서 출시됩니다. 엑스박스 1 버전의 데드바이 데일라잇을 소유한 플레이어는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데드바이 데일라잇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울티밋을 사용하면 플레이어가 클라우드 게임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안드로이드 휴대폰 또는 태블릿에서 평가판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울티밋 회원은 새 특전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으며, 케이트 댄슨과 클라운을 명단에 추가하고 의상 2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스 5에서도 역시 1일차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플레이어들은 11월 12일부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플스 4에서 게임을 소유하거나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에서 무료로 게임을 받은 플레이어는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드바이 데일라잇은 새 콘솔에서 초당 60프레임 4K로 실행이 됩니다. 데드바이 데일라잇은 4대1 비대칭 멀티플레이어 공포 게임으로, 미친 살인범 한 명이 끔찍한 악몽 속에서 4명의 친구를 사냥합니다. 플레이어는 숨바꼭질 게임에서 킬러와 생존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음, 블랙프라이데이가 11월 27일로 머지 않았습니다. 닌텐도에서 곧 다가올 블랙프라이데이를 위해 몇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3개월 멤버십이 포함된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스위치 번들이 11월 22일부터 299.99달러에 판매 예정입니다. 이건 미국만 해당되겠죠? 몇몇의 스위치 게임들이 20달러 할인된 39.99달러에 판매됩니다. 여기에는 슈퍼마리오 메이커 2, 루이지스 맨션 3, 레전드 오브 젤다, 링크스 어웨이크닝, 파이어 엠블럼 3 하우스스,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요시스 크래프티드 월드, 플래튼 2 및 뉴 슈퍼마리오 브로스 디럭스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포켓몬 렛츠고 피카츄 이비가 29.99달러, 마인크래프트 던전 히어로 에디션이 19.99달러에 판매가 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날도 이쇽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닌텐도가 이번 휴가 시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더 궁금하신 자료는 이곳을 방문해보세요. 참고로 미국 이쇽입니다. 미국 이쇽을 이용하시면 게임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정말로 콘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이런 와중에 레딧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선주문했는데 엑스박스 1X가 배달된 겁니다. 이 일은 호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문자는 주문을 3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반품을 시키고 시리즈 X를 다시 달라고 했다는데 출시하는 날에 맞춰서 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저는 시리즈 S를 이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저는 가지러 가야 됩니다. X는 구입에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X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플스5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주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구입하는데 정말 1초만에 다 매진됐어요. 콘솔 구하기 너무 힘드네요. 다음. 소니는 오늘 플스5를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플스5의 업데이트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니는 플스3나 플스4와 동일한 방법으로 플스5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플스5 시스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못하는 경우는 USB 드라이브를 통해 수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공식 웹사이트의 지원 페이지에 지시된 지침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세요. 이 업데이트는 약 0.87GB이시며 플스5의 USB 포트를 이용해 외부 저장소에 저장된 플스4 게임에 접근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이미 배포된 리뷰어들이 가지고 있는 플스5를 대상으로 하는 업데이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첫날 업데이트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많은 리뷰어들이 추가 M.2 드라이브에 대한 접근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업데이트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된 반 없습니다. 다음 어세싱 크리드 발할라의 프로듀서인 줄리엔이 VGC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첫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엑스박스와 어세싱 크리드 발할라는 출시가 되었죠. 줄리엔은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가 처음으로 부팅했을 때 가장 액션이 많은 부분에 초당 60프레임으로 부드러운 화면에 감동받았다라며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매끄럽고 정말 멋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알죠? 차세대 콘솔은 로딩 시간이 엄청 단축되었고 아 제가 지금 스위치로 젤단부상 하고 있는데 아 미치겠어요. 너무 끊겨가지고 화면이 한 초당 13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까마귀를 사용하거나 두세 개를 로딩 없이 이동할 때는 차세대 콘솔이 훨씬 부드럽다고 여기서 줄리엔이 강조한 것은 그래픽과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플레이어에게 더 큰 몰입감과 더 많은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플레이어에게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어세싱 크리드의 바랄라의 경우 개발팀에서 역시 그래픽 개선뿐 아니라 게임 경험에 더 중점을 두어 게임 플레이어가 더 편안하고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세싱 크리드 바랄라는 플스4, 플스5, 엑스박스1, 엑스박스 시리즈X, S 및 PC에서 사용 가능하며 엑스박스 시리즈X와 S는 오늘 출시가 되었고 사전 예약이 실패했던 저는 지금로부터 약 2시간 전 다시 주문에 도전했으나 엑스박스 시리즈X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시리즈S는 구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곧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여러 사용자가 사펑 2077의 지연으로 인해 선주문 취소 발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출시일이 11월 19일이었던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 연기를 발표하기 조금 전부터 소니에서 이 취소 알람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펑 선주문 안 했는데 이 메시지 받은 사람? 이 알람은 출시일이 12월 10일로 연기되었다면서 이 선주문의 취소를 원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어? 내 선주문 취소됐대. 나 주문한 적 없는데. 출시가 연기되면 플스4에서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게이머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알람을 플스4를 가진 거의 모든 사람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 뭐 광고 중에 하나인 건가요? 주문 안 한 사람은 주문돼서 결제될까봐 걱정하고 선주문했던 사람은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부글부글 아무튼 알 수 없는 소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메시지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자 이렇게 오늘은 NBA 2K21이 풀스5에서 150기가 필요하다는 내용 플라스토버스2와 가로브워가 풀스5에서 듀얼센스를 지원한다는 소식 데드바이 데일라잇이 엑스박스 시리즈X와 S 그리고 풀스5에서 나온다는 소식 그리고 게임패스에도 나오죠. 닌텐도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소식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X를 선주문했는데 엑스박스1X를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 그리고 풀스5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했다는 소식 그리고 어세싱크리드 바랄라의 프로듀서가 말하는 엑스박스의 첫인상 그리고 자꾸 소니가 이상한 짓 하죠. 사펑 2077의 선주문 취소를 선주문 안 한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매일매일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척학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